누나 부대도 있고 한데 혹시 안소미 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하다 보니까. 안소미 씨한테 물어보세요.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소미 얘기를 물어봐. 아 진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. 그럼 나 여기서 벤지 얘기한다. 나 아켄 얘기한다 아켄.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맛있어. 그래 벤지가 잘 먹어. 뭐든 잘 먹어야지. 아이고 왜 아프다. 아이고 왜 아프나. 하나 있는 게 김병만 선배였는데 김병만 선배 너무 해가지고. 저희는 한 번 못 봤어요. 사냥할 때 집중하는 열정적인 표정. 김병만 씨가 정글의 법칙에서 사냥할 때 집중하는 표정입니다. 있어. 알어 알어. 안 나니까. 박나래 씨 몇 년 전에 신림동 술집에서 봤는데 라고. 내가 이런 설명 안 올라오나 했어. 제보 부탁드립니다. 나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서 봤다. 라디오를 가도 어디 술집에서 봤다. 저는 강남 이런 데 안 나가요. 순림 영등포. 형이저. 그런 데서 많이 봤대 나를. 감사합니다. 현수 의리님이 나래 누나 담배 사러 오므라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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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머리 길은 정찬우 씨. 남인 대사. 남상의 남사야. 아니. 그쪽 뭐라고 할 건 아니죠. 김병만 씨. 그럼요 김병호 김병만원 아 김병호 혹시? 아 김병호 혹시? 허준호시죠? 허준호씨 닮았던 얘기 혹시? 제가 남상이라서 잘생겼어요 사실 우리 4명이 다 남상이에요 허준호씨에서 김미려씨가 많이 터졌네요 뭐지? 리마리오도 닮았다 리마리오 리마리오는 뭐야 진정하세요 아 지금 정찬호씨는 너무 웃어서 지금 토하나올 지경이래요 지금까지 최군이었고요 드립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자 선배님 성대모사 아유 여러분 드립걸스 많이 좀 보러 와주세요 그래 이 맛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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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